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와인 이야기의 이수정 교수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와인을 좀 더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 테이스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눈, 코, 입 순으로 이제는 조금은 더 와인을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샴페인이라든지 일반 스틸 와인을 오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부를 했었죠. 어떻게 집에서 조금 응용은 해보셨나요? 이렇듯 예전에는 와인을 마실 때도 그냥 꿀꺽꿀꺽 삼켜 마셨다면 이젠 스월링이라는 걸 통해 와인의 향을 좀 더 느껴볼 수가 있었고요. 호로록호로록 입에 공기를 불어넘으로써 입안에서도 다양한 맛과 풍미를 느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이제부터 본격적인 와인을 생산하는 국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와인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나라는 어느 나라신가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와인하면 프랑스를 많이 떠올리기는 합니다. 그런만큼 프랑스는 굉장히 와인으로 유명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프랑스가 유명한 나라가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프랑스의 각각의 지리적인 환경부터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품종까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서 포도가 재배되는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음, 먼저 재배 면적을 살펴보면 재배 면적은 86만 7천 헥타르,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세계 2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와인 생산량의 경우 4,567만 2천 헥토리터로 세계 2위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수치적인 부분은 매해매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보면요.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을 소비하는 경우는 거의 전세계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인을 수출하는 양으로 따지면 전세계에서 2위 정도로, 그리고 와인이 수입하는 양을 살펴보면 거의 5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치는 매해 변동이 된다는 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포도는 얼마만큼의 비율로 생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청포도와 적포도의 비율을 따져보면 거의 3.5대 6.5, 즉 35대 65 정도의 비율로 청포도와 적포도를 생산하고 있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리적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위치를 보시면 지금 프랑스 지도 보이시죠? 프랑스 지도는 서쪽으로는 대서양이 보이고요. 남쪽으로는 지중해가 접해져 있고요. 북서쪽으로는 평야와 구릉지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남동쪽은 쥐라나 알프스, 중앙고원이나 피레네 등의 산악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지리적 환경만 봐서도 프랑스라는 국가가 굉장히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기후를 보시면 지금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각각의 색깔마다 다른 이런 기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동부를 보시면 약간 붉은빛이 도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중해성 기후를 띄고 있고요. 서부 같은 경우는 바닷가 근처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를 띄고 있습니다. 내륙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륙지역은 대륙성 기후를 보이고 있네요. 이렇듯 프랑스는요. 지리적 환경에서 기후적인 요소로도 굉장히 각 지역마다 다양한 기후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각각의 기후대가 이렇게 인접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날씨가 조금씩은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 빈티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빈티지는 우리가 와인을 보게 되면 와인 레이블에 네 글자의 숫자가 있는 걸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9년이라고 적혀 있는 걸 우리는 1979년 빈티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자 빈티지는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산 와인에요. 레이블에 1979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면 이 와인은 첫 번째, 1979년도에 수확한 포도로만 만든 와인이다. 두 번째, 1970년에 수확했든 1950년에 수확을 했든 이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을 때 이 병입을 한 연도가 1979년도다. 과연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빈티지에 대해서 많이 혼돈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빈티지란 그 해에 수확한 포도를 뜻하는 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979년이라고 적혀 있다면 1979년도에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만든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는 프랑스의 각각의 다양한 기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 1979년, 1980년 기후가 매해 매해 변화가 됩니다. 이러해서 우리 프랑스 와인을 접할 때는 빈티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같은 와이너리에서 만든 와인이더라도 매해 매해 그때그때마다 날씨와 기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토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지역마다 자리 잡고 있는 토양에 대해서 지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프랑스 토양 같은 경우는 모래와 자갈이 굉장히 많고요. 곳곳마다 대규모의 석회암 지대가 있어서 유럽종 포도, 즉 와인을 생산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포도가 잘 재배가 되는데 이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생산지마다 굉장히 다른 토양을 지니고 있기에 각각의 지역마다 다른 스타일의, 그 다른 매력의 와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랑스 와인의 품계와 등급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프랑스 와인 좋아하시거나 프랑스 와인의 레이블을 보신 분들은 이 AC 혹은 AOC라는 표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AOC는요. 약자인데요. Appellation d'Origin Contrôle 라고 부르는 이 프랑스어의 앞자를 딴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뜻을 제가 쭉 풀이해 보면요. 원산지 통제 호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 와인이 어느 원산지에서 생산이 됐는지 그 이름을 통제하는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인을 만드는 데 쓰이는 다양한 포도의 원산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생산량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요소를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굉장히 질 좋은 와인을 얻고자 해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와인의 제도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가 좀 더 건전하게, 즉, 속이지 않고 유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전하게 와인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가 이 와인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조금은 신뢰를 갖기 위해서 이런 등급 제도와 품질을 엄격하게 따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OC 또는 AOC 제도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1935년에 이 법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인 1936년부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죠. 이 제도를 시행하는 당사자는 국립원산지호칭원이라고 부르는 이나오라는 곳에서 이렇게 원산지를 엄격하게, 또 와인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자, 이렇게 AOC 혹은 AC라는 제도는요. 비단 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류주인 아르마냐, 꼬냐, 깔바도스 혹은 치즈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만큼 프랑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누가 생산을 했는지도 굉장히 꼼꼼하게 따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AOC가 속해져 있는 프랑스 와인의 등급에 대해서 한번 피라미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제일 윗등급인 가장 최고 등급이기도 하죠. AOC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AOC, 불어로는 아우세라고도 하는데요. 이 AOC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포도품종의 원산지가 먼저 규제가 돼야 합니다. 또한 생산량 또한 마구잡이 식으로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일정량을 통제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잘 통제가 된 와인에만 이런 아펠라시옹이라는 이런 상표가 부여가, 이런 등급이 부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프랑스 등급 중에서 가장 최상급의 등급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AOC 등급은요. 지역별로 그 AOC 안에 더 세부적인 등급으로 나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VDQS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VDQS란 AOC 수준보다는 한 단계 낮은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명 퀄리파이드 와인이라고 불립니다. 이 와인은요. 국내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와인인데요. 그 이유는 프랑스 자체 내에서도 전체 생산량의 4%밖에 충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이런 VDQS 와인을 알아보기가, 조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밴드 베이라고 부르는 등급입니다. 밴드 베이는요. 와인 프롬 컨트리사이드라고 불리는데요. 즉, 지역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쉬울 것 같습니다. AOC를 하는 규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생산량 혹은 품종 혹은 원산지를 규제를 했잖아요. 이 AOC보다는 조금은 느슨하게 규제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창의적이고 굉장히 질이 좋은 와인들을 많이 생산해 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에서 하우스 와인으로도 많이 쓰이는 와인입니다. 음, 쉽게 설명하면 컨트리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밴드 베이로 지동된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허가된 포도로 사용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해를 들어서 밴드 베이 랑그독, 밴드 베이들 랑그독이라고 적혀 있다면 규제는 다소 느슨할지언정, 랑그독이라는 지역에서 만든 포도를 사용하여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등급은요. 밴드 따블르, 밴드 테이블에 해당하는 와인입니다. 자, 가장 평범한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랑스 전역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들어집니다. 즉, 품종에는 제한이 없어요. 자, 이때 프랑스에서만 해당하는 품종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는요. 우리는 밴드 따블르 드 프랑스라는 명칭을 꼭 표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혹은 프랑스라는 표기가 없을 때는 아마 이 품종은요. 프랑스 내에서만 수확한 포도가 아니라 유럽 연합 내, 즉 이탈리아에서 수확한 포도가 섞여 있는 경우에도 밴드 따블르라는 이런 가장 아래 등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품종이 섞이는 경우들도 많고요. 여러 해의 포도를 섞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밴드 따블르 같은 경우는 지역이라든지 포도 품종 혹은 빈티지가 이런 라벨, 즉 레이블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 등급은요. 아오베, 즉 AOP라고 부르는 신와인법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AOC, VDQS, 밴드 베이, 밴드 따블르 이렇게 4단계에 결친 와인 등급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2009년도 8월 1일부터요. 유럽 연합내에 속한 국가들은요. 와인에 대한 지리적인 표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와인 레이블의 아오페, 즉 AOP라는 신와인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유럽 각국에서는요. 이런 법령에 따라서 자국의 와인법을 조금은 수정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프랑스도 2009년도부터는 AOC가 아닌 AOP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몇몇 레이블을 살펴보면요. 2009년, 2010년 빈티지 와인에서도 AOC라는 레이블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많이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2009년부터 바뀐 법이니 여러분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이제부터는요. 프랑스의 양대 산맥이죠. 가장 중요한 두 와인 산지인 보르도와 브루고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르도는요.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 고급 와인 산지입니다. 여러분, 와인하면 프랑스를 떠올리시고 프랑스하면 아마 보르도 와인은 아마 많이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르도는요. 보르도라는 이름이 유래를 한 건 지금 표에도 잘 나와있지만 오보들로라는, 즉 물 근처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보르도는요. 굉장히 커다란 강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요. 지롱드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강과 두 개로 나뉘어지는 도르돈유, 갸론르 강이 와인을 잘 만들 수 있는 포도재배가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그 강을 기점으로 한 낮은 언덕과 구름지에서 굉장히 좋은 포도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 난류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르도 와인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샤또 라는 단어를 알려드리려고요. 보통 샤또 샤또 와인 하다 보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샤또 란 뜻은요. 순수한 프랑스어로는 성 혹은 대저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인에 있어서 샤또 라는 말이 등장을 한다면 포도원이 위치해 있는 이런 저택 혹은 양조장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양조장은요. 와인만 만드는 게 아니라 포도 밭까지 같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곳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샤또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포도원에서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양조도 하고요. 병입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추락까지 하는 와인어리를 통칭해서 우리는 샤또 라는 단어를 붙이고는 합니다. 앞으로 와인을 공부하다 보면 샤또, 샤또 무똥로칠드, 샤또 마구 이런 식으로 샤또 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아, 이 샤또 라는 뜻이 바로 와인을 만드는 와인어리, 즉 포도밭을 포함하고 와인을 양조하고 병입 추락까지 하는 곳에 샤또 라는 단어를 붙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보르도에서 이렇게 훌륭한 와인을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품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레드 와인을 만드는 적포도로는요. 까베르네 소비뇽, 저희 품종 시간에 공부했었죠. 메를로, 그리고 까베르네 프랑, 뿌띠베르도 이렇게 네 종류, 그 외에도 말벡이라는 품종도 같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보르도 와인은요. 이렇게 다양한 품종을 블렌딩을 하는 게 스타일이에요. 단일 품종만이 사용하지 않고 여러 품종을 잘 블렌딩을 해서 와인을 만든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청포도로는 어떤 품종이 있냐면요. 세미용, 우리 귀부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세미용도 있고요. 굉장히 산뜻하고 상큼했던 소비뇽 블랑, 미스카덴이라는 이 품종이 잘 블렌딩이 돼서 굉장히 맛있는 보르도 화이트 와인을 만들어 줍니다. 네, 그럼 보르도 지역을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는 프랑스 지도입니다. 자, 색깔로 조금은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보르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보르노는 지금 보시는 지역 중에 어떤 색깔에 해당하는 지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노란색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르도 지역 내에 커다란 강이 흐르는 줄기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강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포도들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와인, 즉 보르도 지역 와인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지역이 어디가 있으세요? 바로 매독이라는 지역인데요. 먼저 매독 지방의 와인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독 지역은요. 지금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는데 색깔이 자줏빛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매독 지역에서는요. 예로부터 너무나 좋은 품질 좋은 와인들이 생산이 됐었어요. 자, 이런 와인들을요. 널리 알릴 기회가 왔었는데요. 1855년, 나폴레옹 3세는요. 파리 망국 박람회 때 굉장히 품질 좋은 보르도 와인을 널리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급이라는 걸 혹은 순위라는 걸 정해서 1등부터 몇 등까지는 딱 뽑아놓고 굉장히 좋은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좋은 와인으로 값비싸게 팔 수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프랑스 보르도 상공회의소 사람들에게 자, 좋은 매독 지방의 와인을 등급을 한번 나눠봐라 라고 명하게 되죠. 이 지방에서 가장 비싸고 품질 좋은 와인들을 순서를 매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 선택된 매독 지역의 와인이 60 와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그라브 지역의 한 개의 와인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매독 지역의 이런 와인의 역사는요.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내려와서 그때부터 선발된 61개의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와인이 지금까지도 등급이 변함없이 내려져 오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때 1등급으로 뽑혔던 와인은요. 총 4가지의 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4가지의 와인 중에 총 1가지의 와인이 승격을 하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2등급의 와인을 받게 됐지만 1등급은 업 버전을 해서 받게 됐죠. 그게 바로 5대 샤또입니다. 5개의 와인인데요. 그 5와인을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 옆으로 쭈르륵 5대 샤또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제 바로 옆에 있는 와인부터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또 오브리용이라고 불리는 이 와인은요. 보르도 외, 조금 전에 제가 매독 등급 얘기할 때 매독에서 60개의 와인이 선택이 됐고 그라브 지역에서 하나의 와인이 선택됐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 선택된 하나의 그라브 지역의 와인이 바로 이 샤또 오브리용이라고 불리는 와인입니다. 자, 왜 매독 지역에 해당되지도 않은 이 와인이 1등급, 그것도 61개 안에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비록 이 샤또 오브리용이 매독이라는 지역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라브 지역에서 그 당시만 해도 너무나 유명세를 날릴 정도로 최고급 와인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독에서 선발하는 그 등급 안에 비록 그라브 지역이지만 뽑히게 되었고요. 당당하게 즉 5대 샤또, 즉 1등급에 해당하는 와인으로 선택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이는 와인은요. 샤또 라피트 로칠드라는 와인입니다. 이 샤또 라피트 로칠드 와인도요. 보르도 매독 지역에 뽀이악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강건한 와인을 만드는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와인입니다. 다음은 샤또 라 뚜르라고 불리는 와인인데요. 이 샤또 라 뚜르 와인 같은 경우도 뽀이악이라고 불리는 매독의 마을에서 만들어지고요. 뽀이악 지역의 특징처럼 굉장히 파워풀하고 강건한 와인을 만들었고 강건한 와인의 한 종류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네 번째로 보이는 와인은요. 샤또 무똥 로칠드라고 불리는 와인입니다. 이 샤또 무똥 로칠드 와인은요. 지금 보시면 너무나 예쁜 레이블이 그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샤또 무똥 로칠드는요. 1855년 등급으로 뽑혔을 땐 1등급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1등급은 딱 4개의 샤또 밖에는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샤또 무똥 로칠드가요. 굉장히 와인에 대해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많은 걸 개발한 결과 1973년 유일하게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승격한 와인입니다. 샤또 무똥 로칠드는요. 굉장히 재미있게도 매해마다 레이블을 유명한 화가의 작품으로 예쁘게 꾸미고는 하는데요. 자, 1973년은 샤또 무똥 로칠드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해겠죠. 그러다 보니 1973년 레이블은요. 바로 피카소가 그린 작품으로 레이블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와인은요. 샤또 마고라고 불리는 와인인데요. 보르도 매독 지역 중에서도 마고라고 불리는 마을에서 만들어진 와인입니다. 이 샤또 마고는요. 굉장한 유명한 미국의 극작가죠. 해밍웨이가 손녀의 이름을 마고라고 질 정도로 너무나 사랑했던 와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독, 즉 보르도 지역의 오데샤또 정도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그라브 지역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매독이 자줏빛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매독지역. 그 아래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라브 지역은 그라브라는 뜻 자체가 자갈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자갈이라는 뜻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자갈밭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그라브 지역에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1등급 와인 중에 샤또 오브리용이 바로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와인입니다. 다음은 쏟때른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쏟때른과 바르삭 지역은요, 굉장히 달콤한 스위트 와인이 만들어지는 지역입니다. 거의 세계 최고의 스위트 와인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스위트 와인은 바로 귀부 와인이에요. 우리 공부했었는데요. 귀부 와인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핀 포도를 가지고 만든 와인이었죠. 바로 유명한 이 기부 와인이 보르도의 소테른과 바르삭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보르도 지역 중에 뽀무롤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강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약간 우측 쪽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이 뽀무롤 지역은요, 굉장히 토양 자체가 철분에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갈도 많은 점질의 토양이기 때문에 까베르네 소비뇽은 잘 재배되지 못하고요. 이곳에서는 메를로라는 품종이 굉장히 잘 재배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강을 기점으로 해서요, 메독과 그라브 지역은 강의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안 지역의 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뽀무롤이나 생떼밀리용 지역 같은 경우는 강의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한 지역의 와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우한 지역은요, 토양 자체가 메를로가 굉장히 잘 재배가 되기 때문에 우한 지역의 와인은요, 메를로의 함유량이 굉장히 많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떼밀리용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생떼밀리용은요, 유네스코에도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중세의 아름다운 도시의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림 같은 포도원이 되어 있는 이 생떼밀리용은요, 뽀무롤과 함께 메를로라는 포도가 굉장히 잘 재배가 되는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마을에서 생산된 와인은요, 굉장히 맛이 부드럽고 온화하면서 그 향미가 풍부한 것을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할 지역은 앙트루드 메르라는 지역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강의 왼쪽, 오른쪽을 기준으로 좌한 와인, 우한 와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노란색의 앙트루드 메르 같은 경우는 그 강의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즉, 프랑스어로 앙트루드 메르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개의 바다 사이라는 뜻인데요. 즉, 갸롱강과 도르돈유강 사이에 위치한 포도원이라는 뜻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곳은요, 굉장히 2년 혹은 3년 사이에 마실 수 있는 굉장히 편안한 와인을 많이 생산을 하는데요. 세미용이나 소비뇽블랑 같이 굉장히 산뜻한 포도를 가지고 화이트 와인을 맛있게 만드는 지역의 한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보르도 지역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부르고뉴라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르고뉴는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프랑스의 북동쪽을 가까이 보시면 약간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보이실 거예요. 이 지역이 바로 부르고뉴 지역입니다. 부르고뉴는요, 영어로는 버건디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즉, 보르도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인데요. 위치를 보시면 프랑스 동북쪽에, 그것도 해안이 아닌 내륙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대륙성 기후에 속해서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요. 여름에는 굉장히 무더운 날이 많이 지속이 됩니다. 부르고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르고뉴 지역을 공부할 때 지켜야 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왜 보르도 공부할 때 샤또 라는 단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샤또 라는 단어는 와이너리를 뜻했잖아요. 부르고뉴에서는 도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도멘은요, 일반적으로 자기 소유의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만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요. 또한 직접 병익을 한 후 자기 브랜드로 판매를 할 때 우리는 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르고뉴 와인을 살펴보시면 도멘, 도멘 ABC, 도멘 CD 이런 식으로 도멘이라는 단어를 쉽게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네고 시향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고 시향은요, 일반적으로 소규모 와인 생산자의 와인을요. 이 네고 시향이 구매를 해서요, 자기 브랜드로 판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가난한 농가에서 재배한 포도를 산 후에 자체적으로 와인을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도멘에서 만든 와인이 굉장히 품질적으로 우수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은 굉장히 훌륭한 네고 시향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고 시향 와인도 굉장히 품질적으로 우수한 와인들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브루고뉴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레드 와인을 만드는 적포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음, 삐노 누아라는 품종이 가장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조금 전에 보르도 지역은 저희가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과 같이 여러가지 포도를 블렌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브루고뉴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브루고뉴는 단일 품종, 즉 하나의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생산하는 게 일반적인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삐노 누아라는 품종만 재배하는 건 아니고요. 갸메라는 품종도 재배를 합니다. 이렇게 갸메라, 삐노 누아를 섞어서 와인을 재배를 할 때는 항상 레이블에 그 명칭을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레이블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삐노 누아라는 단일 품종만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맛있는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백포도, 즉 청포도 같은 경우는 어떤 품종이 유명하냐면요. 바로 샤르도네라는 품종을 사용합니다. 화이트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도요. 샤르도네 한 종류만 가지고 이 단일 품종으로 와인을 재배를, 와인을 만들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샤르도네만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알리고테라는 품종도 재배를 하고요. 이런 알리고테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 때는 레이블에 항상 알리고테라고 이 포도명을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브루고뉴 화이트 와인은 대체적으로 샤르도네를 가지고 화이트 와인을 다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브루고뉴 지역의 등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브루고뉴 지역 같은 경우도 똑같이 AOC 등급 분류 기준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보르도보다 브루고뉴 같은 경우는요. 포도밭의 면적은 비록 작지만 굉장히 많은 AOC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한 10배 정도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브루고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형, 즉 포도밭에 대한 그런 각각의 포도 품질을 좌우하는 게 바로 때로와 포도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포도밭 단위 단위별로 AOC라는 등급을 주어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AOC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브루고뉴의 등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브루고뉴 같은 경우요. 가장 아래 등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 단위 AOC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역 단위 AOC에서는요. 일반적으로 AOC의 브루고뉴라든지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브루고뉴 지역에서 생산한 포도를 가지고 만듭니다. 자, 바로 그 윗등급은요. 마을 단위 AOC입니다. 즉, 미세한 그 마을마을마을마다 생산하는 포도를 원산지 통제를 해서 만든 등급이 바로 마을 단위 AOC예요. 자, 이 마을 단위 AOC는 아무래도 한 44개 정도에 해당하는 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윗등급은요. 우리가 포미에크리 라고 부르는 AOC 등급입니다. 포미에크리 AOC 같은 경우는요. 단일 포도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작은 포도밭 단위가 이렇게 등급으로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최상급은 우리가 그랑크리 AOC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단일 포도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브루고뉴 지역에서는 총 33개의 그랑크리 AOC가 존재를 합니다. 보르도 지방 같은 경우는 샤또 단위로 굉장히 큼직큼직한 단위로 우리가 AOC를 줬다면 브루고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포도를 생산하는 최고 포도밭에 조금조금한 포도밭도 그랑크리 혹은 포미에크리라는 등급의 명칭을 부여를 한다는 거 조금은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는 브루고뉴도 마찬가지로 지도를 한번 보면서 각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고뉴는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지도인데요. 각각 크게 5개 지역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위쪽에 해당하는 지역은요. 우리가 샤블리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샤블리는요. 세계 최고의 샤르도네를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가장 브루고뉴 쪽에서도 위쪽에 해당하는 저 녹색 샤블리 잘 보이시죠. 이 샤블리 지역에서는요. 굉장히 맛있는 샤르도네를 가지고 와인, 고급 와인을 생산을 하는데요. 미국이나 호주 같은 곳에서도 이런 샤르도네 품종을 가지고 와인을 생산하면서 이 브루고뉴 지역의 샤블리를 모방하기 위해서 샤블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샤블리 지역에서는요. 품질에 따라서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가장 높은 등급인, 높은 단위인 샤블리 그랑쿠리부터 시작을 해서요. 샤블리 푸르미에쿠리, 샤블리, 뿌띠샤블리 등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샤블리 와인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꼬뜨 도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거의 브루고뉴 와인의 핵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꼬뜨 도르는요. 크게 꼬뜨 드 뉴, 꼬뜨 드 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꼬뜨 드 뉴는 브루고뉴 최고의 레드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이고요. 꼬뜨 드 본 뉴는요. 브루고뉴 최고의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 꼬뜨 도르는요. 황금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브루고뉴 지역이 거의 이렇게 언덕으로 구성된 구름지에서 포도가 재배되다 보니 가을이 되면 잘 익은 포도 잎사귀가요. 정말 노란빛으로 황금빛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려진 별명이 바로 꼬뜨 도르, 즉 황금의 언덕이라는 뜻이고요. 브루고뉴의 가장 핵심 지역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는요. 꼬뜨 샬러네즈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꼬뜨 드 본 언덕이랑 이렇게 이어져 있는 곳인데요. 꼬뜨 드 본이랑 토양은 굉장히 비슷하고 포도 품종도 비슷하지만 와인이 조금은 더 빨리 숙성하는 편입니다. 자, 대표적인 생산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레드 같은 경우는 메르큐리, 지브리, 릴리라는 지역들이 있고요. 화이트 AOC를 등급을 받은 와인을 만드는 생산지를 보면 몽따니, 릴리, 부즈롱 등의 여러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어떻게 다 외우지?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브루고뉴라는 큰 단위를 생각하시고 와인을 즐기시면서 이런 대표 생산지, 마을 단위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설명할 마을은요. 지역은 바로 마코네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주황색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화이트 와인들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고요. 전체 생산량의 3분의 2 정도가 바로 화이트 와인에 속한다면 얼마나 맛있고 좋은 화이트 와인이 생산되는지 가늠이 되시겠죠. 자,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지역을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보졸레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졸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졸레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상 우리가 브루고뉴에 해당하지만요. 몇몇 마을 같은 경우는 그 아래 지역인 론 지방에 걸쳐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요. 부르고뉴가 아닌 보졸레라는 독립된 별도의 산지로도 인정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보르도와 부르고뉴를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보르도와 부르고뉴에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르도랑 부르고뉴는요. 우선 병의 생김새부터 크게 차이가 납니다. 보르도는요. 병이요. 약간 어깨가 있는 이런 어깨 형태를 가지고 있는 와인병이고요. 부르고뉴는요. 약간 어깨가 완만한 형태의 와인병을 보여줍니다. 자, 그 이유는요. 보르도 같은 경우는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같이 굉장히 탄인이 많은 그런 포도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예전부터 아래 이런 포도의 탄인이 주석산과 함께 어우러져서 아랫부분에 깔리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깨 형태를 만들어서 이런 부유물들, 찌꺼기들을 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 형태의 이런 와인병이 보르도를 대표하는 와인병이고요. 부르고뉴 같은 경우는 피노누아라는 단일품종을 사용했잖아요. 피노누아는 껍질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탄이크한 성분들이 많이 생산되지가 않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우아하게 열리기 때문에 천천히 이 벽면을 따라 흐르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어깨가 완만한 형태가 바로 부르고뉴의 와인병이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자, 다음은요. 보르도 같은 경우는 와인을 만들 때 블렌딩을 하는 와인을 많이 만듭니다. 까베르네 소비뇨,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처럼 여러 품종을 블렌딩을 하는 게 보르도 와인의 스타일이에요. 반면 부르고뉴은요. 레드 와인은 피노누아, 화이트 와인은 샤르도네 이런 식으로 단일품종을 가지고 만듭니다. 이게 보르도와 부르고뉴 와인의 가장 큰 차이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었죠. 와인을 만드는 양조장, 즉 와이너리의 호칭인데요. 보르도는 샤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또 마고, 샤또 오브리용 등 이렇게 샤또라는 단어를 와이너리 명칭으로 통칭하고요. 부르고뉴에서는 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약간의 보르도와 부르고뉴에서 부르는 호칭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와인은요. 서비스하는 온도를 한번 살펴보면 레드 와인 같은 경우 보르도와인은요. 약간 타닉한, 풀바디한 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드 와인은 보통 18도 정도로 서비스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부르고뉴 와인 같은 경우는 보졸레나 아직은 어른 부르고뉴 같은 경우는 피노누아가 약간은 산뜻한 느낌을 가지고 딸기향을 많이 품고 있는 와인이기 때문에 보르도 레드보다는 조금은 차가운 온도에서 서비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듯 보르도랑 부르고뉴의 와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와 다르게 산지로 들어가다 보니 외워야 될 단어들도 많고요. 각각의 지역의 특징도 살펴보느라고 조금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프랑스라는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보르도라 부르고뉴의 와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한 과정이니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꼭 복습하시면서 보르도 부르고뉴 와인의 대표 품종과 지역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프랑스 지역 내에서도 보르도, 부르고뉴 말고도 너무나 훌륭한 와인 산지들이 많습니다. 그 와인 산지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